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존 플라잉 프로패스 유광수 입장 안녕하십니까 UFO 유광수입니다 요즘 교수님의 하이톤으로 고존을 소화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다른 곳에서 한 게 어쩌다 보니 유튜브에 몇 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압니다 제가 얼마나 차분한 사람인지 그럼 안 돼요 그러나 고전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너무나 고전이 눌려있어 이거를 끄집어내서 풀어내서 착착착착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야 돼 쭉쭉 날아가야 됩니다 이거 자 오늘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들어봤을 가능성이 없는 수경낭자전입니다 아 들어온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봤다니까 수경낭자 수경낭자전은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얼만큼 많이 읽혔냐 조선시대에 사실은 춘향전보다 수경낭자전이 더 많이 읽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대유행했던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판소리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졌습니다 소설이었는데 이게 또 인기가 있으니까 판소리가 되었다 판소리를 부르는 가락이 실전해서 유성기 음반으로 몇 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녹음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음반으로 그것이 명창개보에서도 전승되던 겁니다 창극으로 다시 부활해서 만들려고 국악인들이 계속 노력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죠 이게 파격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좋아했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열망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연세드신 분들은 연세드신 분들대로의 열망이 들어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열망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춘향전보다도 사람들은 수경낭자전 이거를 더 많이 알았다라는 거고 좋아했다는 얘기 그렇죠 춘향전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그 시대는 뻥을 쳐도 너무 친다 할 만큼 너무 멀리 간 거야 춘향전은 근데 수경낭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의 있을 듯한 허구로서의 소설인 거죠 들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통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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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는 간단한데 등장인물도 많지 않아요 조선 세종 때 경상도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애를 못 낳아서 여기저기 가서 치성을 드리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드리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다가 드디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주인공이야 사실은 정말 하늘이 신선같은 애를 내어로 줬다 잘생겼어 말도 잘해 온유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 오늘 주인공 백선군입니다 신선선자스 그렇죠 옛날엔 주인공 이름부터 설정이더라고 그럼요 신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그렇죠 이름 보면 알아 이제 얘 신선이야 얘 신선이 내 온 거야 신선이야 신선하고 상관이 있어 아무튼 얘가 어 수경이 신선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다 했어 벌써 아니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름에 반쯤 들어있더라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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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아들 이름으로 신선을 넣었잖아 하늘에서 내려줬다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수경이가 신선인데 옛날에 관계가 있었어 그렇지 땅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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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에요 오케이 그래서 백선군이라는 애가 컸는데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적당한 짝을 얻어서 슬아에 두고 부모 입장에서 살아가는 재미를 보고자 널리 구원했지만 알맞은 혼초가 얼른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했다 자 어느 날 따뜻한 봄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버들가지가 바람에 샬랑샬랑샬랑샬랑하는 버들가지 맨날 버들가지야 아 그럼 그럼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나한테 하면 버들가지야 버들가지 나오면 그거야 버들가지 나오면 여자 나와 이제 그렇지 그럼 나와야 돼 샬랑샬랑샬랑하는 그런 좋은 계절에 선군이 서당에서 혼자 글을 읽다가 몸이 피로해서 잤어 네 잤어 꿈에 나타난다 이제 그랬어 그랬어 책상에 기대서 이 봄에 이 자식이 잠을 깜빡 자고 있는데 꿈에 무지무지무직 피앙찬란한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도선시에서 소설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일단 버들가지도 내 선교야 꿈인데 아름다운 여자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예쁘게 하더니 묘사가 죽여요 예쁘게 하더니 옆에 싹 앉아요 남녀가 7세 무동석인데 누가 이렇게 앉아 지금도 안 그래 지금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보자마자요 보자마자 인사를 싹 인사한다는 건 내가 야우 그리 심하다 오늘 이 수경이 이 여자를 주목해 주셔야 돼요 이 여자 되게 중요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걸 주목 못해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나타났다가 아냐 그건 버들가지처럼 뻔한 거야 옆에 앉았다 이게 중요해 익숙한 거야 그렇지 익숙한 거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 말이지 도련님께서는 저를 모르시나요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련님과 저는 천생연분이라 찾아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낭자는 하늘나라의 선녀가 아니시오 그런데 어째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는 거예요 도련님께서는 본래 천상에서 비를 내리시는 신선이셨습니다 그런데 비를 한번 잘못 내리신 일이 있어서 그 죄로 인간 세상에 귀향 오신 겁니다 비를 잘못 내려가지고 머지않아 저와 만나 배울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머지않아 여기서 옛날 사람은 여기 비를 잘못 내린 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를 잘못 내렸다라는 얘기는 옛날에 자기를 뽐내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원래 하늘나라에 신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비로 오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비를 못 오게 하는 거야 옥강상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왜? 이 지역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얘네들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리지 마라고 하는데 이들이 도탄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옥강상제의 명을 어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를 오게 한 거야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지만 옥강상제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땅으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비를 잘못 내려서 이 세상에 귀향 왔다라는 얘기는 얘가 천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그리고 너무나 인보주의 그렇지 애가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애로운 그렇지 그래서 살 수 없이 인간이 된 그렇지 벌써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확 치근해 그렇지 이미 확 다 들어온 거야 이게 옛날 사람은 싹 다 알아 그래서 언젠간 배울 날이 있겠지요 그리고선 갑자기 휙 사라져버렸어 배울 날이 있겠지 복손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잊지 못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잊지 그냥 선녀가 옆에 앉았었다고 했잖아요 냄새 그렇지 우리가 언젠가 고전소설의 냄새에 대해서 언제 한 번 할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녀가 냄새를 흘리고 갔다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싹 있어서 어 이게 뭐지 이상한데 그냥 꿈이 아니었나 하면서 사라진 허공만 멍하니 보고 나서 꿈인가 싶었던 없더니 냄새가 남아있더라 어 냄새가 남아있어 꿈을 깬 다음에도 너무나 선명한 거야 그 여인의 모습 목소리 심지어 냄새도 남아있으니까 귓가에 쨍쨍쨍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와 아리따운 모습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나중에는 병이 되어서 몸이 점점 쇼약해지는 거야 상사병에 들어서 이 자식이 몸이 뺏쌍 마르면서 옛날 소설들은 일단 못 잊어가지고 병에 걸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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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1980년대까지도 상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계진 아나운서가 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80년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계진 아나운서님이 쓰셨다니까요 그거 아니 그랬을 법도 한 게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은 각종 통신수단이 있잖아요 휴대폰도 있고 SNS도 있고 근데 그때는 방법이었거든 없군요 그럼요 그냥 상상으로 점점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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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 실험 앓는 거지 있을 수 있어 너무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거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순경없이 말해라 그런데 별로 걱정하실 일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이거는 결국 엄마한테 말 못하지 차마 못하지 엄마 여자가 꿈에 나타났는데 향기를 남기고 갔어 엄마가 이 미친 새끼 그러니까 말 못하지 말 못해요 그때 두 번째 어느 날 이렇게 몸이 새악해지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수경 남자전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다시 나타났죠 도련님께서 저를 생각하신 나머지 이렇게 병을 얻으셨으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도련님을 위로해드리고자 제 얼굴을 그린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가져왔으니까 이 화상을 도련님 침실에 두시고 밤이면 안고 주무시고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야 더 죽지 더 죽어 낮에는 벽에 걸어두시고 도련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세요 아니 사람 더 죽지 더 죽어 그랬더니 이 백성군이 너무 반가워서 낭자의 고운 손을 탁 부여잡고 어 라고 하려는 순간 꿈에서 팔짝 깼어요 뭐야 이 밀당을 안 해 선녀가 밀당을 알아 그랬더니 어 꿈인가 했더니 아까는 향기만 남았죠 진짜 그림하고 옥동자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게 소문이 마을에 쫙 나서 그걸 이제 브로마이드라고 합니다 선녀가 자기 브로마이드를 남기고 한 거야 선녀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동네 소문이 쫙 났어 야 거기 가면 선녀가 누구 간 브로마이드하고 옥동자가 있다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르 원문에 있어요 우르르르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사례금을 내고 복 내리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 진짜 좋아야겠다 이거 원초적이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경 낭자인 이 여자가 1.5일 denkt 2.5일 hadn't heard of a 수경 낭자인 이 여자가 1.3일